아이폰 12 미리 받고 싶다. 너무 귀여워. 그래! 내가 돈 모아서 사는 거야. 엄마! 내가 할게 설거지. 엄마, 너가 한다고? 어, 내가 할게. 엄마는 저기 가서 편하게 TV 보고 있어. 아이고, 뭐 얘가? 어머, 뭐 저런 집 있어. 어머, 나 다 했어? 다 했어? 아유 얘가 웬일인가 했네 자 여기 감사합니다 어머니 이렇게 헐값에 노동력을 착취하시면 아유 싫은 말아 아니요 싫다고는 안했습니다 너 더 시키실 일 없으신가요? 더? 예 너 여기서 과자 먹었니? 지금 당장 청소를 돌리겠습니다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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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짤 다했다 어머 리운아 너무 깨끗해졌다 아주 세상에 물론 소인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고생 많았으니까 엄마가 자 용돈 엄마는 일 간다 어머니 일 다녀오세요 만원이다 만원 하루 열심히 일해서 번게 만원 100만원짜리 아이폰 살려면 100일 더 이렇게 일해야 돼 6월 말쯤에만 아이폰 살 수가 있는 거야 아 안돼 더 빨리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? 이걸 사라고? 야 6학년 이거 진짜 소중한 건데 이 젤리로 말할 것 같으면 나 이거 필요 없는데 설명을 들어봐 이 젤리로 말할 것 같으면 이 젤리는 말이야 젤리지 근데 몽샤처럼 생겼어 또 유튜브에 이거 올리면 대박나 아 그래 이거 얼만데 2,000원 그렇게 비싸? 하나도 안 비싸 이거 밖에서는 2,500원에 파는 거야 내가 500원 싸게 파는 거야 아 그래 조회수 잘 나온다 이거지 응 응 갈래 누나 갈래 누나 왜 누나 니 치마 어때? 이쁘네 너 거야? 어 어 내 건데 이거 누나한테 싸게 줄게 너가 이걸 입는다고? 어 어 내가 이거 가끔 입어 잘 때 입어 잘 때 아 뭐야 1,200원? 오리온 이 자식이 아 이거랑 6,000원 해서 7,000원 벌었네 아 이 파란띠라도 팔아야 되나? 아 안 돼 내 소중한 파랑찌를 팔 수가 없지 아 아이폰 사달라고 조르는 방법 어 어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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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빠 아이 빠 아이폰 아이폰 사줘 응 아이폰 사주세용 응 사주세용 사주세용 응 응 사주세용 얘도 그래? 야 아우 그만해 응 사주세용 사주세용 응 사주세용 저 하늘의 달처럼 수놓은 별처럼 반짝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치저기는 새처럼 create 신발리